저게 한 번만 구경하고 오면 안 돼? 아, 갔다 왔다. 미소 속에 비친 그대. 높은 음자리. 와, 이거 고기 썼는데 기분 되게 좋아. 서곡서곡 소리가 여기까지 난다, 야. 오! 쫙쫙쫙쫙 막. 소스 안 묻은 거. 나도 그래서 지금. 그냥 고기 보고 썰어. 나보고 썰지 말고. 어차피 같은 고기 아니에요. 호른 소리. 소스 안 묻은 거? 돈가스요, 돈가스. 이것도 간이 잘 돼 있어. 이게 옛날 돈가스지. 요즘 돈가스는 고기가 툭툭하고 여기 위아래 있게 돼 있는 약간 1대1 비율 같은 느낌이지. 기가 막히네. 그냥 이게 이 맛이 있는 거야. 우와. 옛날에 자주 가던데 그 맛이랑 되게 비슷했어. 완전 생각났어. 어렵대. 완전 똑같이. 내 추억. 사라졌어. 내 추억. 싸가지고 갈까, 이거라. 진짜 맛있다. 옛날. 이거는 암던카스 막 국도에 있는 거랑 되게 좋아하는데. 그 맛이 아니고 진짜 경영실 그쪽 식장이 완전 빡 생각났어. 이게 직감이나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. 이게 얇게 핀 밥이랑 먹으니까 담백하고. 이번이지 뭐 이거는 사막. 똑같이 사막. 똑같이 사막. 상큼하고 좋다. 나 밥 시킬 건데 어떡해. 나는 조각 하나 시킬 건데. 참 돈가스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. 먹어야 될 것 같은 건 무슨 드신 거예요? 너무 맛있다. 돈가스 두 개랑요. 그냥 돼지다 그냥 돼지. 밥도 하나만 따로 주시겠어요? 다른 거로 넘어가지가 않는다. 난 밥 와야 먹을 거야. 네, 네. 아, 밥 나와야 먹는다? 와, 철저하네. 그럼 나 하나만 먹어도 되죠? 어, 그래? 너 오면 갚아? 좋았어. 철저한 가게네. 밥 와야 해. 그럼 편안하게 먹어. 알겠습니다. 추가 돈가스 나왔습니다. 어? 그렇습니까? 감사합니다. 치워낼게요. 그렇습니까? 이거 어떡하죠? 먹어봐요. 오, 한 덩어리 만들어. 잠시만 기다려주십쇼. 이 팀은 우리가 물론 돈가스 먹을 때마다 거의 했지만은. 안 하고 그냥 갈 거냐? 그냥 빵 팀 할 거야, 나는. 어, 나 좋아. 돈가스 먹을 때마다 이게 가장 맛있었거든. 이 빵에다가 돈가스 넣고 이거 샐러드 넣고. 어?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또 왔으니까. 달걀 후라이도 하나 넣고. 체다 치즈도 하나 넣고. 완전 그냥 돈가스 샌드위치로 다 먹잖아. 근데 오빠 많이 했던 거잖아요. 난 그냥 그렇게 먹을 거야. 방송 나가는 말이야. 방송 나가는 말도 그냥 하겠대.